던져진 동전 내 혼자 일해 나의 마음껏 그렇게 지내왔어 창문 너머로 나를 부르는 한가닥 실바람에 제약산 3.4키로 남았습니다. 죽점마을에서 1.8키로 지점이고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으로 출발 오라이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죽점마을에서 1.8키로 올라오고 제약산은 3.4키로 철왕제는 4.2키로 좀 더 가야 됩니다. 2.4키로 올라오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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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푸르른 하늘의 구름의 행진 평화의 열차는 나를 태우고 저만치 멀어져가네 들려 저편에 날 손짓하는 기러기 울음소리 나는 살고 싶어 난 죽고 싶어 오늘이의 깊은 평화 보고 싶어 산으로 출발 오라이입니다 지금부터 제약산 2km 남았습니다 들산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즐거운 상례 되십시오 11시 31분 길이 딱 끊겼습니다 산이 자꾸 불러요? 불러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어버니 어때요? 좋습니다 어디 산에 왔는데 이렇게 좋아요? 오늘 어디더라? 제약산 제약산 제약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프스 산인가 영남 알프스인가 그렇다던데? 제 친한 친한 친 동생이랑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닉네임 같이 가러 왔어요 아 아 이별이 그리신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믿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영남 알프스 못해요 영남 알프스 못해요 영남 알프스 못해요 산으로 출발 산으로 출발 산으로 출발 산으로 출발 나는 어쩌나 그리운 맛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신가 세워가 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이 변할 줄 난 정말 몰랐던데 제악산 정상에 왔는데 가슴이 확 터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겨울치도 너무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고 파이팅 복대기에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오늘 영남할파스 제악산 천황산 왔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제악산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온 사방이다 강렬치 어디 갔다 갔어요? 거기서 어디 사왔어요? 거기 어디 사왔어요? 여기 어디 사왔어요? 몰라요 아 제 제 악산 장사에서 지금 고사리 분교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아포스 문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표총사. 표총사의 차들도 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너무 멋있습니다. 억새도 멋있고. 사람도 멋있죠. 일본 쪽 바다 쪽에는 지금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쪽까지 아주 멋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영남아포스 왔는데 참 좋습니다. 제 악산에서 저 멀리 가늘산, 심불산, 영치산 다 보이고 저쪽에는 센턴도 보이네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있냐고 있냐고. 죽으십니다. 죽으셨어요? 네. 찬바람입니다. 아우, 정말 재밌네요. 재밌네요, 내가 모르니까요. 그렇죠. 살아 항상 재밌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새로 대살이에요. 새로 대살? 네. 결혼 안 했죠? 네. 잘했어요. 저는 한 번 게 거쳐겠습니다. 1번으로 다리를 놓아 어둠 속에도 변하지 않는 무지개 뜁 살아라 환기 속에도 헤매지 않는 꿈결보다 깊은 사랑을 영원히 내려주소서 내려두소서 사진 촬영 중입니다. 상상하네. 쫙 이러면 찍으면 멋지겠네. 형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와 진짜 죽인다. 뭐하는 거야. 힘들어요. 자연을 보면서 가면 좀 낫지요.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예쁘죠. 선이 얼마나 이본나. 계속 집에 있을 거예요. 안 찍어요. 괜찮아 잘게. 잠시와. 2시 25분. 처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빈. 땅을 내보러 가. 낙엽이 시어. 당신의 눈로. 지금 뭐. 10m 다 받는다. 그냥 10m 다 받는다. 이제 10m 다 받습니다. 철강산 정상에 좀 와있습니다. 철강산 정상. 네. 철강산 찍고. 몇몇 산지 알아요. 1159. 1189m. 1189m. 아닌가. 89m. 1889m. 아. 이 높은 고지에 올라오니까. 세상이 다 보입니까. 오늘. 구름 한 점도 없고. 거만. 끝내줘요. 생각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는데. 자약산 천황산 왔습니다. 자약산하고 천황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비석. 여기 저 높이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1203m인가? 1189m. 아닌데요. 1189m입니다. 고더계가 좀 이상한가요? 고더계는 날씨에 따라 좀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뒤로 한번. 조만이 조만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간 2시 25분. 자. 여기는. 영남할포스 천황산. 아. 1189m에서. 아. 현재 그 가지산과. 네. 음산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보이는. 오늘 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줄 알았는데. 막상 산에 오니까. 무시다시가 막. 포근합니다. 저쪽 앞에는. 영남할포스 얼음골. 지금. 케어카가 쐈습니다. 아. 어. 가루를 쌓았습니다. 하늘산이 바로 손으로 잡힐 듯. 가까운 데입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이 보겠습니다. 장산성에. 임현아 찍으러 왔습니다. 영남. 아르포스. 새학산. 천황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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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다 먹고. 이렇게. 그래도 이쁜가보단. 아, 다른 uncover보단. 시간 너무 좋고요 상도 너무 좋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능선이라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조금 긴데 상이 좋아요 조금만 이룰 수 없는 꿈을 슬퍼요 아 이거는 케이블카 데크를 백운산 백운산 많은 광광 자원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백운산하고 원래 없는 백운산인가 아 케이블카를 보고 있습니다 멍쳐버린 케이블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시산 용추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지 않습니까 지금 케이블카 데크를 걷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불도 켜지게 돼 있네요 문없어 나온 거야 그날의 쓸쓸했던 거냐 그대의 진실인가요 여의로 한마디 편명도